트루말린이 수정안에 있는 그런 스타일 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조금 짙은 색 이지만 그린 트루말린 굉장히 트루말린의 질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렇게 썩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역시 워터밀론 트루말린 스타일로 겉에는 녹색이고 속에는 다른 색깔이 조금 보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쪽에는 역시 짙은 녹색이에요 검은색이 거의 가깝게 보이지만 짙은 녹색에 트루말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안쪽으로 지금 트루말린이 보이는데요 요 트루말린은 굉장히 좋습니다 녹색의 색깔도 좋구요 종료 그 이후에 네 그렇죠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